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자루입니다. 저는 상자루에서 주로 이런 타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권효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자루에서 주로 아재예행을 연주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상자루에서 주로 기타와 곡을 쓰고 있는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어제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사를 마친 공간이고요. 지금 이 촬영을 위해서 긴급하게 준비를 해서 이 공간에 아직 친해지진 않았는데 열심히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잠도 자고 창작 공장처럼 이곳을 열심히 돌리다 보면 여기서 좋은 공연의 준비를 맞춰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공연은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는 사실 오프라인 공연보다는 온라인 공연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랜선에서 했을 때는 많은 분들,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까지 한꺼번에 뵙고 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만나뵐 수 있었던 게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방 중계에서 들려드릴 곡들은 새로운 곡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노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경북스윙이라는 음악에서 함께 상자로 대문은 꽉꽉 지었네 라고 외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사전에 좀 공부를 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공연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공연은 3월 11일 저녁 7시 반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 생중계됩니다. 다들 그때 만나요. 끝! 끝!